오늘의 물욕은 스팸하고 스팸코스트 명예산을 중독해서 물욕을 함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팸을 노릇하게 구워줄 때 주문드리겠습니다. 스팸이 노릇하게 익고 있습니다. 스팸이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. 그 기름에다가 바로 식빵을 굽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가 먹으려고 사 놓은 양상추를 몰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스팸하고 환자분께서 식빵을 사주셔서 이렇게 한 끼를 먹게 되었습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.